어땠어요? 이번 꺼요? 잘 봐요. 써졌어요. 조금 뭐냐? 좀 생소한 면도 있죠? 사실은 익숙한 주제, 여기서 했던 주제가 나오면 물론 잘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좀 생소한 주제를 적응력,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농협대 논술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게 지금 화면 공유해서 옆 강의실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소방문 대요. 그 사람들은 참여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제시 부분인데 사실은 약간 좀 힌트를 준 거예요. 이 정도가 원래 정말 농협대 정통 논술, 그러니까 대문제, 큰 문제 기준으로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제시문이 없다. 근데 사실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제시문을 주고 있어요. 그만큼 힌트를 준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논제만 줬을 때. 보세요.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하시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에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서술하라. 이게 가장 이렇게 넓은 오픈형으로서의 논제형이죠. 그런데 이렇게 물론 출제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제너럴해요. 광범위하죠, 전략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약한 범위를 주죠. 범위를 줘서 어떻게 출제를 한다? 지금처럼. 어느 방식이에요?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쓰는 범위를 한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업, 즉 산업계, 농업계가 해야 될 거, 그리고 농촌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는 농협에서 해야 될 역할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해가지고서 힌트를 준 건 바로 뭐예요? 한국판 유디레서. 이게 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위에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원래 줘야 돼요.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줘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한다고 했었을 때 그 방향을 자기가 브라인스토밍 해가야 돼요. 나는 뭘로 서술해 갈까? 그러면 우리 농업계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지역사회인 농촌에서 해야 될 거, 그리고 우리 미래 농협인들이 해야 될 거. 그렇게 브라인스토밍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돼야 돼요. 즉 이 항목이 없어도 이 부분 것을 자기가 아이디어 디벨로먼트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한국판 뉴딜에서의 이 부분 것은 한국판 뉴딜을 몰라도 물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본인이 농업, 농촌,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는데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기 때문에 바로 코로나 이후의 상황이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내놨던 정책 목표가 있어요. 그렇죠? 국가 프로젝트가. 그게 한국판 뉴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농업, 농촌, 농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해 가면 되는데 한국판 뉴딜과 같은 것을 잘 인용을 해서 써주면 훨씬 더 제대로 된 글쓰기가 될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서술하시오. 이 부분 것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쓴다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좀 더 방향성을 갖고 정부 정책과 어느 정도 호흡을 마치고 그리고 정부의 방향을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한국판 뉴딜에서 우리 농업, 우리 농촌, 우리 농협의 역할을 중심으로 서술하시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논제 부분 거에 있어서 무엇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위에 배경 지식이 없이도 브레인스토밍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배경 지식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농협 때 대문항에서 결국은 판가름이 나요. 아무리 최근에 약술형 그다음에 단답형 그거 다 맞춰도 이 대문항을 제대로 구성을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문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다.